안녕하세요 바니입니다 오늘은 두 직구역 위쪽에 있는 상상로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3개의 사원을 방문해 볼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원은 오바트 동전 배경이 된 와 벤자마보픽 그리고 와 쏟마나시랑 몽코드왕을 위에서 지은 와 몽코드왕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로 멀지는 않아가지고 대자마보픽을 간 다음에 걸어서 근처에 두 개의 사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센세문화 수상버스를 한번 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카피 지역에서 카우산로드 근처 쪽으로 나가는 데는 센세문화를 이용해도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보이다시피 문화버스를 요 앞에서 기다렸다가 목적지를 말하고 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화버스가 들어오고 있고 그냥 서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짜렀어요 귀여워 시끄럽게 하네요 이렇게 호텔에 이렇게 푸드가 들어오고 중앙대가 17단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버스보다 덜 덥기도 하고 바람이 잘 불어서 조금 시원합니다 그래서 로컬 버스보다 덜 더운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래픽도 따로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내릴 때에는 여기 있는 베이지 물음 가운데 내릴 수 있더라고요 일단 도착은 했고 이제 앞쪽으로 나가가지고 버스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갈아타러 가오고 있습니다 버스통장은 도착을 했고 버스를 좀 기다렸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 와서 일단 타고 도록 할게요 버스 와오면 일단 타고 도록 할게요 패배스에 있어야지? 사운밤가 있다 네 뱃 뱃 뱃 왜 왔어? 이거 세골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몰라가지고 네 지오를 보여주라고 여기가 칼밭이라고 하네요 이제 내려서 걸어가고 있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한 1시간 반 정도는 올 줄 알았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수상 택시는 조금 빨리 오는 것 같고 일단 버스가 여기 시내 쪽에 트로픽이 심하니까 확실히 좀 많이 막히네요 왓 벤자마 고핏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 이제 라마 5세인 쭐라룬 프랑스왕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불상 안에 이쪽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안에 한번 들어가서 입장목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앉아서 구경도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은 50받이네요 헬로우 헬로우 1%? 네 1%?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 예 40받 채네가 땡큐 이렇게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장료를 50받받봉 이렇게 끊어주는데 태북은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불기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256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멸귀원의 줄임말이고요 석가모니가 열반에 오른 날부터 1년으로 쳐가지고 불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원 내에 일단 사람은 조금 없는 편인 것 같고요 조금 널널해요 어 네 오늘이 월요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관광객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네 되게 정원이랑 잘 꾸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치가 네 이렇게 되게 좋은 zich 씽의 모습입니다 사자상이고요 예 입구를 지키면서 서있는 걸 볼 수 있죠 신발은 도대하되고요 안녕하세요 뭐 지역 한국인 한국인 몽골이예요? 아, 한국에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구나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사원이라 대리석 사원이라고도 부르고 저 안에 이제 나마 옷에 망치되어있고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직접 대리석을 수입해서 만들어서 다른 사원보다는 조금 깨끗하고 창 또한 저렇게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을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평화에서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종교가 없는데 네 이렇게 사원 오면 조금 마음 편한게 있긴 하더라구요 여유로운 느낌? 네, 그런게 좀 좋습니다 일단 쭉 구경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맨발로 다니게되고 하나쪽에 이렇게 넓은 볼이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뷰포인트처럼 들어왔다 박촌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인증상 propos로 남기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은 진리 침대 쪼 그러다 이제 정종하는 저렇게 우리나라로 비치면 좀 닭나무 마을에 소외해 주는 그런 닭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에 소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asis 때 이렇게 몸암전 둘러서 예루삭 사원답게 깔끔하기도 하고 이제 2005년에 유네스코 진재될 만큼 인정받는 사원이지 않을까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바트의 배경이 된 우리나라로 치면 바보탑이나 이런 느낌으로 나가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좀 상징있는 사원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방문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사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왓손마나까지 봐가지고 군대 화장실 있던 자리를 앞쪽으로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보고는 싶었는데 이쪽으로 지나갈 수 없게 막아졌더라구요 사원이 뭐 5시나 7시되면 많이 문을 닫으니까 시간도 그렇고 원 마쿠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 마쿠트에 도착을 했고 뒤에 보이시는게 원 마쿠트입니다 여기 입장법과 일일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이는 곳은 한국으로 치는 장례식장 같은 곳인 것 같네요 다들 검은색 정상을 입으시고 보시는 걸 보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구원 마쿠트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몽구방을 위에서 지어졌고 저희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몽구당은 라마 4서로 라마 5세로 빠르게 사용 눈비를 좀 받아들이고 짧은 시간 내에 태국 내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사원이 그렇게 크질 않아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적인 것 같긴 합니다. 보통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불교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사원을 지을 때 보통 체디를 이렇게 만들곤 해요. 탑처럼. 근데 그 탑이 신들이 뛰어노는 메루산을 뜻하는 거고 태국에서는 체디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뿌랑이나 스투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 살이나 이런 거를 같이 봉안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왕의 신체 일부를 안에 넣어가지고 만들긴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스투파가 보이긴 하는데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집으로 돌아갈라 그랬는데 예전에 호텔에 있으면서 같이 타타로 가기로 했던 이탈리아 여성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잠시 만나가지고 저녁 먹을 겸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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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디카 네 조포차나의 옆집이 있고 저번에도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밥을 먹고 했습니다. 앉아서 밥을 한번 먹어 볼게요. 기다리면서 저녁을 먹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왜 너무 부끄러워요? 왜 너무 부끄러워요? 브이로그 브이로그 비디오로그 지금 만들고 있어요? toma 잖아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래택시를 불렀고 직가서 샤워도 좀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일단 나와서 씻었고 오늘은 두직구역 위쪽에 있는 와펜잖아 보킷이랑 오해막곳 그리고 와소마바세게를 보는 것이 목표였는데 가는길이 애매하기도 했고 시간도 살짝 살짝 모자른 느낌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근처로 간다면 두 직구역 쪽으로 그러면 다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보셨던 이탈리아 동생인 마르타는 내일 캄보디아로 떠났는데 조금 다운타운이 아니라 로컬 타이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 궁금해 하더라구요 내일 저녁에 가기 전에 잠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방카피 지역에 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캄보디아로 저녁에 떠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왓 벤자마 목핏이랑 왓바꿋 이렇게 두 곳 둘러봤는데 이제 라마 4세 라마 5세를 위한 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직구역에 있는 여러 사원들을 묶어서 한번 같이 방문해 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끝!